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됐어? 고? 못 먹어도 고야? 못 먹어도 고지. 자, 오늘은 조금 아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말벌이 쉬웅 지나갔어요, 이쪽으로. 지금 나오는 말벌은 여왕벌이에요. 여왕벌만 월동을 하고 나머지 벌들은 다 죽거든요 그럼 여왕벌 혼자서 이제 지금부터 자기 혼자 사양하고 자기 혼자 집 짓고 얘네들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왕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통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벌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럼 그 말벌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벌이 별로 없는데 무슨 말벌 트래블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벌 트래블 놓기 시작하셔야지 돼요 제가 또 최저가로 어떻게 하면 예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말벌 트래블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다이소를 털었어요 우산 꼬지 5,000원 화분 받침대 4,600원 400원 남네요 400원으로 배추망 딱 채웠어요 만원 이렇게 말벌 유인액을 넣을 수 있는 물통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 다 자를 거예요 여기 다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남겨놔야 부서지지 않겠죠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여기를 파낼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자를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충 십자가로 이렇게 자르면 될 거 같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다리는 멀쩡하게 있으면서 될 거 같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벌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맞죠? 딱이네 맞췄어? 이렇게 벌레들이 들어가면 상향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 그때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꽃가루를 만들어주면 올라가서 못 내려오죠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꽃가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뒤집고 여기를 가위로 한 요만큼 잘라서 애들이 요렇게 구멍을 올라오게끔 살짝 찢었어요 우리 잘 안 풀리긴 하는데 요거는 배추망이에요 배추망이 양파망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단단해요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큰 케이블 타이가 없으면 저처럼 케이블 타이를 몇 개를 연결해서 저는 케이블 타이를 4개를 연결했어요 아 고정하게? 그래야 나중에 풀릴 때도 편해서 이렇게 벌레 치울 때도 요 케이블 타이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지가 풀렸다 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라 요렇게 놓고 센터를 조금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보시고 구멍이 좀 작다 싶으시면 여기를 좀 넓히시면 되니까 요거는 적당하게 알아서 하시고요 요렇게 놓고 조입시다 이제 가위로 너무 짧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잡아 당겨야 될 수도 있고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5cm 정도 당겨 놓고 이렇게 해서 센터 자리를 딱 맞추고 한 번씩 더 조입고 자 요렇게 되면 여기다 돌멩이 하나 이렇게 얹을 거예요 바람에도 안 넘어가고 여기에다가 유인액을 이렇게 넣어서 넣어두면 요렇게 안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은 딱 잡히는 거예요 자 유인액 중요해요 일단 힘 쓰는 거 먼저 할게요 참나무의 난 진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나무 진이 좀 필요해서 요걸 좀 넣을 거예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있으면 되거든요 그만큼만 쓰겠습니다 또 손 돋기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손 돋기는 어따 갖다 버리고 손 돋기는 어따 갖다 버리고 2,3개 넣어놓고 거기다가? 여기다도 미리 넣어 놓고 좀 더 잘라야 돼 막걸리 먹다 남은 거 한 1리터 정도 막걸리는 다 좋아하더라구요 벌레들은 파리 유인액 맞을 때도 필요하고 이렇게 막걸리가 들어가서 파리들도 잘 꼬여요 설탕이 향이 강해서 일반 백설탕 보다 끈적끈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넣으려고 1박 2일 걸릴 것 같은데요 앉아서 해야지 안될 것 같은데 다 찢어야지 물에 타서 넣을 뻔했나 아예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거 언제 그렇게 넣고 있지 그러게 여기까지만 넣고 나머지는 따로 먹어서 해야 되겠어 1리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물 1리터를 반정도 여기다가 미리 넣고 여러분 제가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죠 으 찐하다 흑설탕이라 끈적끈적해서 그냥은 집어넣고 이 조그만 통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이렇게 넣으면 금방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먹는 포도주스 나 지금 먹고 싶어 시원하게 근데 혹시 집에 포도주스 플러스 진짜 포도가 있으면 먹다 남은 포도 껍질 있잖아요 그 포도 껍질이 진짜 좋아요 1리터 포도주스 향이 좋다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식초 0.25 25ml 약간의 포도 껍질 역할을 해줄 걸 좀 넣겠습니다 생포도즙 포도즙 말고 복숭아 좀 넣어도 돼요 아 다른 즙거리 넣어도 되는 거야? 근데 포도즙이 제일 좋으니까 포도즙을 넣는데 약간 부패된 듯한 느낌이 나는 시큼하고 달달한 느낌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구 흔들어 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이게 뭐야 뭐야 뚝딱 하나 더 만들었어? 응 금방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이 주위 자리 이쪽이 잘 다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발견했던 거 오늘 발견한 곳 어 근데 홈티박스 하나 있어야 돼 홈티박스? 어 저기 있네 그렇잖아 그럼 닭들이 먹을 수 있어 맛있게 찍을걸? 나 빨리 들어가서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많이 이렇게 놔주면 한 개 완성 비올 땐 어떻게 해요? 비올 때 비 많이 안 들어가요 비 와도 괜찮아 하고 바람에 이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딱 얘도 흔들릴 수 있어 여기 딱 뭔가 벌써 막 꼬이는 거 같아 설마 내 주변에 하나는 또 딴 데다 왔다 놉시다 이 창나무 위에 벌집을 자꾸 짓거든 여기 벌집하고도 가깝네 설마 쟤네들이 내려와서 쟤네들이 먹게 따르지 않겠지? 남은 거는 어떻게 보관하는 거야? 어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그냥 진짜 밖에 놔두면 금방 창안겠다 상에도 뭐 벌레들은 달라붙겠지만 벌레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오래 쓰려면 이렇게 냉장고관 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다이소에서 총 구입비 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왈벌 트랩 효과 최고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형태의 왈벌 트랩을 여러분들이 많이 검증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만들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재료만 약간 바꿔서 정말 쉽게 누구나 정말 뭐 기술이 필요하지 않게 뚫는 것도 어려우면 그냥 칼로 다 뜯어도 되니까 불 좀 지져가지고 커터에다가 토치로 불 지져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잘라져요 저 같은 장비 없어도 그렇게 잘라서 만들면 돈 만 원이면 아주 기성품 못지않은 훌륭한 왈벌 트랩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왈벌이 돌아다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는 왈벌을 꼭 잡으셔야 돼요 이가 한 마리 잡는 게 왈벌 한 통을 잡는 거예요 개가 커서 이제 알을 막 까고 하면 한 여름 지나고 나면 정말 득실득실한 왈벌 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왈벌 여왕벌이 한 마리만 들어가서 딱 잡으면 정말 대박난 거예요 개 한 마리 잡으면 이 안에 왈벌 꽈득 잡은 것하고 똑같은 육관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왈벌 트랩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또 그렇다고 터뻑이 끝나면 안 되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